영등포구가 제22기 여성 늘품센터에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교육기간은 2018년 1월 8일부터 3월 30일까지 11주의 과정을 거치며 영등포에 거주하는 여성 주민을 대상으로 영등포 문화원에서 진행됩니다. 생활안보, 커트특강, 손뜨개 등이 마련된 기술교실과 한식 자격증, 쉽게 배우는 가정요리, 홈베이킹 등을 배울 수 있는 요리교실이 준비되어 있으며 1인당 한 과목만 신청 가능합니다. 수강료는 무료이며 재료비는 본인 부담으로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오는 12월 4일부터 15일까지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접수하면 됩니다.